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코로나 경기 부양책으로 소비와 경제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탄 연말연시 휴가 시즌 여행을 떠나는 미국민들이 작년 대비 29% 줄어 대부분 집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공식화됐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눈폭풍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미 북동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민 1인당 600달러 내지 700달러씩 제공하는 직접 지원을 전격 포함시킨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가 타결됐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성탄 선물로 1인당 6,700달러씩 입금시켜주고 실직자들에게는 연방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제공하며 중소업체들에게는 2차로 PPP 이용자를 무상 지원하게 됩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려 9개월 만에 성사되는 코로나 9호 패키지가 막판에 미국민 1인당 600달러 내지 700달러 직접 지원까지 전격 포함시켜 근 9천억 달러 규모로 타결됐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러스 하원의장, 척슈모 상원 대표, 공화당의 미츠 맥커널 상원 대표, 케빈 맥카시 하원 대표 등 최고 지도부 4명은 오후와 저녁, 밤까지 수차례 회동을 갖고 초당 안에서 제외된 미국민 현금 지원을 전격 포함시키고 근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연내 시행기로 합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츠 맥커널 상원 대표와 민주당의 척슈모 상원 대표는 상원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마침내 상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코로나 9호 패키지에 합의했음을 공표했습니다. 특히 막판에 전격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미국민 집적 지원은 1차 때 1,200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600달러 내지 700달러가 될 것으로 공화당 상원 서열 이유인 좌한순 원내총무가 밝혔습니다. 미국민 현금 지원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를 초당 안의 7,480억 달러에 더하면 이번에 시행할 코로나 9호 패키지의 총 규모는 근 9천억 달러가 됩니다. 대신 이견 차이를 포함한 주정블록홀 정부 지원 1,600억 달러와 소속 면제 조항은 이번에는 제외시킵니다. 타결된 코로나 9호 패키지는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안에 부착돼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까지 마친 뒤 연내 시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국민 1억 7천만 명은 법률 바로일부터 일주일 안에 1인당 600달러 내지 700달러씩 자동 입금받게 돼 성탄절 또는 연말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완전 종료되는 연방 실업수당이 부활돼 2천만 명의 실직자들은 1월부터 4월까지 한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지원받게 되고 6개월 넘은 장기 실직자들도 16주간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습니다. 최종안에서는 렌트비 보조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배정해 세입자들이 일부 렌트비를 보조받게 되며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중지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됩니다.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은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재개들은 3천억 달러 규모의 PPP 프로그램에 신청해 두 번째로 정업원 급여 지원 용자를 받게 되며 15만 달러 이하이면 추후 간편하게 탕감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올 연말 대목의 출발이었던 미국의 11월 소매 매출이 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하던 미국 경제를 다시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코로나 9호 패키지에 미국민 현금 지원이 포함되고 연방 실업수당도 부활돼 미국민들이 지갑을 다시 열면서 연말연시 소비와 경제 회복까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다시 악화되고 경제 활동이 제한되면서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는 소매 매출도 11월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매 매출은 전달보다 1.1% 하락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집계했습니다. 10월 소매 매출은 당초 0.3%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으나 0.1% 하락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연말 대목의 출발인 11월 한 달 동안 백화점, 대형 소매점, 식당, 자동차 딜러 등의 소매 매출액은 5,465억 달러로 10월 5,525억 달러에서 1.1% 감소한 겁니다. 미국의 소매 매출은 코로나 사태에 의해 미 전역이 셧다운됐던 지난 4월에는 4,128억 달러로 바닥을 쳤다가 9월까지 매달 회복되면서 5,528억 달러까지 올라갔으나 10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부터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에 이르는 최대 쇼핑 시즌에는 온라인 쇼핑이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나 스토어 쇼핑은 기록적으로 급락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14%나 감소한 것으로 전미 소매연맹이 밝혔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이 기간 중 1인당 312달러를 쓰는 데 그쳐 전체 매출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2월 들어서도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소매 매출이 3.5%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분석가들은 미국 경제는 앞으로 서너 달 동안 취약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다만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9호 패키지가 연내에 시행되면서 미국민 현금 지원도 600달러 정도로 포함됐고 연방 실업수당도 주당 300달러씩 16주간 제공되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지갑을 다시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미국 경제 70%나 차지하고 있어 경제 회복, 경제 성장을 좌우하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맞이하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가 시즌엔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집에 머물 것으로 전미자동차협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행을 해도 96%가 자동차로 여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린 여행 자재 경고령이 영향을 준 것으로 전미자동차협회 측은 내다봤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연말연시 휴가 시즌 대부분의 미국민들이 집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린 여행 자재 지침이 미국민들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작년 같은 시즌에 비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3,400만 명 줄어 2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 미국민 8,450만 명은 여전히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절기이지만 연말연실은 더 길고 공을 많이 들여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미자동차협회 측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주민들의 3분의 2가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집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3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20만 명의 사람들이 12일간의 휴가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년 전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즌 여행했던 것에 비해 27% 감소한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은 모두 금요일로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금요일에 휴일이 오면 여행자 수가 급증하게 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는 다르다고 자동차협회의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교통 패턴을 분석하는 인릭스사에 따르면 95번 남쪽 방향 고속도로가 12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연 시간은 약 31분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미국민들에게 올해 연말 휴가에 코로나 감염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해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96%가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110만 명으로 작년에 비해 최소 25% 감소한 것입니다. 항공편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비해 60% 감소해 약 294만 명이 항공권을 구매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주민의 약 7만 1천 명이 항공편을 예약하고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1년 전 16만 5천 명에 비해 57% 감소한 것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항공편 여행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소독용 물티슈를 사용해 좌석, 팔걸이, 벨트 버클, 트레이 테이블을 닦을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올해 연말연시 휴가 시즌 게스 가격은 작년에 비해 50센트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월별 게스 가격은 작년 평균보다 19% 낮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400명 이상의 미국민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보냈으며 이 가운데 160만 명 이상은 다른 주로 여행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로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공식화됐고 법원과 공화당 지도부까지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어떤 최후 카드를 꺼내들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미시간 등 분쟁 지역을 포함한 최소 6개 주에서 공화당 측 선거인단이 트럼프를 선출한 이중 투표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3개 주에서 서명 대조 등 감사에 착수했으며 윌리엄바 연방 법무장관이 사임해 지각 변동이 벌어질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의 투표 결과 조셉 바이든 후보가 306명 대 232명으로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으로 공식화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진영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인단의 투표 이래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칸신, 네바다 등 분쟁 지역에서 트럼프 펜스에 투표한 이중 투표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내고 이를 카운트해 줄 것을 서명 결의안으로 요청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는 조지사나 선거관리위원장이 바이든 해리스 선출 결과를 연방의회에 보냈지만 공화당 측 선거인단들이 트럼프 펜스에 투표한 투표 결과를 보내 이중 투표 결과가 보고된 셈이 됐습니다. 1960년 선거에서 하와이주는 조지사가 공화당 리처드 닉슨 후보의 승리를 보고했지만 민주당 선거인단이 존 에프 케네디 후보의 당선을 보내 결국 연방의회가 재검표에서 이긴 케네디 후보의 승리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일과 1월 6일 연방의회 개표일 사이에 선거 결과가 바뀌면 대통령 당선도 뒤집힐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아 주정부는 같은 공화당이면서도 트럼프 측 요구를 외면해오되가 콥 카운티에 한해 우편 투표지 봉투의 사인과 유권자 등록 시의 서명이 맞는지 대조안은 감세 착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안인 이달 말 안에 나올 감사 결과 우편 투표지 봉투의 서명이 불일치하거나 가짜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주전체 우편 투표지 서명 확인 감사로 확대되고 만 2670표 차이의 바이든 승리가 날아가며 엄청난 파문이 타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표가 6천표나 바이든 표로 뒤바뀌었던 미시간주 엔트링 카운티의 투개 표기를 포렌식 감사한 결과 투표기와 소프트웨어의 에러율이 68.05%나 되는 것으로 판사 명령으로 공개된 감세 보고서에서 나타나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윌리암바 연방 법무장관과 좋은 만남을 가진 결과 그가 성탄절 직전에 장관직을 떠나기로 했다며 23일 사임을 공식 발표하고 법무장관 대행의 측근인 제포로젠 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암바 법무장관을 해고 형식이 아닌 자진사임으로 물러나게 한 것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숨기고 부정선거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도선 노하운 배신 행위의 분노를 겉으로는 차지하면서 특별검사 임명이나 계엄명 성포 등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명간 최후 카드를 선택하거나 새해 1월 6일 연방상하원의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지켜보면서 1월 20일 이전에 결판 내야 하는 최후 일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도 굵은 눈발이 내리면서 올해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2년 만에 찾아온 거대한 규모였는데요. 워싱턴 지역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예보되고 있는데 워싱턴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릴 수 있어 홍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 쌓인 눈은 빙판길로 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첫 눈 폭풍이 수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북동부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서양 중부와 북동부 및 뉴 잉글랜드를 상륙하는 이번 겨울 폭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최대 EPT의 눈이 내릴 수 있어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눈 폭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전역에도 굵은 눈발이 내리면서 올해 첫눈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은 지난 2년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입니다. 워싱턴 지역에는 최대 16인치의 눈이 예보되고 있는데 DC 남쪽과 동쪽 지역에는 비가 내릴 수 있어 홍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내려진 홍수경보는 목요일 오전까지 유효합니다. 이번 폭설과 눈은 목요일 오전 6시경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설경보는 DC와 알링턴, 페어펙스, 프린스윌리안 및 몽고메리 카운티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유효합니다. 윈체스터를 포함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일부 지역도 목요일 오전 4시까지 폭설경보가 발령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클라우마 지역에는 최대 6인치의 눈이 내렸고 오늘은 동부 해안에 상륙해 노스캐롤라이나 서부에서 버지니아 북부까지 현재 눈폭풍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 중부에서 메인까지는 3에서 6인치의 눈이 예보되고 메릴랜드주에서 메세추세주 남부까지는 6에서 12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동부와 메릴랜드 서부의 일부 지역처럼 고도가 높은 지역은 최대 2피트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버지니아 북서부 지역은 눈과 진눈깨비가 내려 최대 0.25인치의 얼음이 낄 수 있으며 메릴랜드 헤이거스타운에는 1피트 정도의 눈이 쌓여 주차원의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중부에는 최대 24인치까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타몰프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펜실베니아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을 배포 중인데 이번 눈폭풍으로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이번 폭설과 비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곳곳에 빙판길을 만들 것으로 보여 내일 아침 출근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